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구월학평 시험 치러 보셨죠 여러분들 해설강의 진행할텐데 이쯤에 와서 사회문화 모든 문제에서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5문항 여기 열거되어 있는 5문항 있죠 요녀석들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보도록 하죠 2번부터 자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양적인 연구 절차나 어쨌든 자료 수집 방법이나 또는 양적인 연구와 관련해서 좀 제시문이 길게 나오는 문제가 작년부터 지금 유행 중입니다 잘 대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했다 여러분들 항상 가설이 나오면 독립변수 부분과 종속변수 부분을 구분해서 찾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양육 경험이 독립변수고 그 다음에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 이게 바로 종속변수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줄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가 된 질문지를 활용했대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썼다 이거예요 자 활용해서 반려견을 키운 기간 그 다음에 반려견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다 여러분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조사했는데 반려견을 키운 시간과 그 다음에 반려견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어요 이게 결국은 반려견 양육 경험과 관련된 걸 조사한 거죠 그러면 기억선지를 봐봐 동그라미 기억에서 독립변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 반려견 양육 경험의 어때요? 경험의 시간이나 같이 보낸 시간 뭐 이거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같이 키웠느냐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냈느냐를 조사한 게 바로 독립변수였어요 따라서 기억은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동그라미 ㄴ 부터 우울감의 정도 생활 만족도 5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이것은 종속변수를 조사한 거겠죠 따라서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따라서 ㄴ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뒤편에 가면 의뢰의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ㄴ은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조사했다 그 다음에 ㄹ은 면접법을 썼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A집단 B집단 나눴지만 면접법인데 실험집단 통제집단 나올 리가 없죠 따라서 ㄹ은 바로 달리시면 돼요 실험법을 썼을 때나 실험집단 통제집단 얘기가 나오고요 실험집단이라면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부여했다 그 다음에 통제집단은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ㄷ 선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ㄷ의 자료와 그 다음에 ㄷ의 자료는 ㄷ이나 ㄷ이나 둘 다 어때요? 그러니까 ㄷ은 질문지법을 통해서 ㄷ은 면접법을 통해서 근데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직접 수집한 거예요 따라서 1차 자료다 정답은 ㄴ과 ㄷ이 돼서 3번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데 사실은 오답률이 높을 만한 그런 정도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랄까 길게 나왔으니까 제시문이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은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옳은 거 골라라 이게 전형적인 평가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자 읽어보니까요 A회사 회계팀 직원 갑이 있어 자 갑이란 사람은요 자 A회사 직원이에요 회계팀 직원이야 그 다음에 오늘도 회사 복지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는데 회사는 사원들의 사내 동호회 결성과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갑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한 경험이 있어 모든 사내 동호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갑은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질 않아요 가입도 있지 않아 A회사 소속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락 A회사 복지팀장인 을은 자 을이 있고요 조금만 아래 써볼까요 자 을은 같은 회사 내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 때문에 신경 쓰인다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둘 다 노동조합에 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갑도 노동조합 가입원 소속이고 을도 역시 A회사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A회사의 노동조합 소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을은 갑의 사정을 알면서도 사내 동호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동료 직원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내 동호회 참여율을 높이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어서 갑에게 자신의 활동 중인 회사 내 동호회 사진 동호회라도 가입하라고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러니까 을은 지금 사내 사진 동호회 활동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갑시다 기역 갑의 역할 갈등과 을의 역할 갈등이 나타났다 지금 갑에서는 역할 갈등을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갑이 지금 갈등 마음고생했던 거는 그냥 그냥 동료 사원들하고 마찰 정도잖아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라고 하려면 기대되는 것과 기대되는 것 사이에 고민이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을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역할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노동조합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어 보입니다 갑과 그런데 갑은 나는 동호회 활동하기 싫어 내 맘 몰라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회사의 지시와 명령에 이행해야 되는 복지팀장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갑은 역할 갈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갑은 전혀 역할 갈등이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다 자 니은 갑과 우리 모두 소속된 자발적 결사치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노동조합 노동조합 해서 예 맞습니다 자 디귿 갑과 우리 모두 소속된 공식적 사회학기관 공식적 사회학기관은 학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자 리을 갑이 소속된 공식조직과 의리 소속된 비공식조직이 나타났다 그렇죠 A회사 갑이 소속된 공식조직 자 그 다음에 사내 사진 동호회 의리 소속된 비공식조직이죠 따라서 정답 4번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